아우 그렇습니다 쫙하고 서볼래요 잘 무대가 꽉 차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빠들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저 뒤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원호 언니 앉아달라고 좀 얘기해 자 자 말도 나와요 앉아지면 아랍니다 자, 우리 그렇지 않으면 공연 안해요. 자, 앉으세요. 어? 오빠들 간대. 우리 진행요원들 좀. 네, 여러분 안전하게 공연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단체 인사부터 한번 드리고. 자, 단체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너원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각자 소개 한번 할까요? 그쪽부터 하죠. 그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황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윤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강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대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이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박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옹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라이관리입니다. 아, 라이관리까지.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워너원 근황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콘서트 준비랑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콘서트에 나가셔서 네,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월드투어? 네, 월드투어도 준비하고 있고 아, 이제 전세계 투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콘서트도 대박나시고, 월드투어도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워너원이 TV를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원 주는 게 아니라 LG, HD 55인치 TV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시험해 줄래요? 추첨은 운이 좋은, 운이 좋은... 막내? 막내가 안 나야 돼. 아, 우리 옹성훈, 옹성훈. 와, 우리 성훈. 좋다. 자, 어느 분이 나오실지? 안 들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 조용. 저기, 어... 뒷번호만, 뒷번호만. 55331? 55331 김금성 님. 계십니까? 주소를 안 적어주셨어요. 55331 김금성 님. 주소를 정체하는 분. 어디 계시죠?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55331 김금성 님. 자, 조용, 조용. 안 들리니까. 자, 우리 협조해 주세요. 김금성 님 계세요. 없어요? 5331 없으면 넘어가요. 오우. 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TV. 빨라워서. 대박.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축하드립니다. 멀리 계세요. 멀리 계세요.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전달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자,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아, 네. 아, 네. 잠깐만요. 자, 워너온 싼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 자, 누가.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 아까처럼 발표. 오우. 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초등학생. 초등학생. 우와. 이름. 김은향기. 신산초등학교 3376. 김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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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향 학생. 있어요?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게. 김은향. 가까이 있으면 나오면 좋은데. 김은향. 계세요? 어디 가요? 어디 계시지? 오고 있어? 김은향. 어디 계신가요? 어디 어디. 김은향 나오고 있어. 김은향 나오고 있어. 아 나오고 있어. 어디 어디 올라와. 언제 올라와. 지은향 corre다. 홀러 나와. ided embr supplies. 누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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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Where are they. 하여기 ablautda. 하여기eschön. 하여기 publi 아 Sihoa. 아니 초학생이라 그랬는데. 하여기 창ỷ반 temus. 하하여기 전에isis. 표 확인 확인. 김은향, 김은향.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뽑아서 드리기로 합니다. 자 우리 워너원 너무 고생하셨구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 또 와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보죠 다음 곡은 저희가 이렇게 예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뷰티풀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뷰티풀 감사합니다